한 주 한 주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3월도 벌써 말로 접어드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또 하루를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림이와 22장 두 번째 시간이죠. 어제 12절까지 했는데 오늘 끝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심판선언의 탄식 선지자가 예림이와가 조국의 멸망을 심판을 예언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찹찹했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어제 살룸 왕이죠. 여호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왕이 17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17대 왕인데 요시아의 네 번째 아들이라고 했죠. 넷째 아들인데 요시아가 명군이죠. 성군.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요시아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로서 17대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요시아의 여호 아하스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여호야 김 왕과 그 다음에 여호야 김 왕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한 나라의 일국에 이 남유다의 왕이 이런 일을 당할 거다. 이런 일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고 이유를 얘기하고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이야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들이 걸어갔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날 주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워서 주님께 은혜의 길 생명의 길 걷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실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삭스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이게 누구에게 대한 얘기일까요? 18절에 보면 앞에 얘기하지 않고 뒤에 얘기하는데 18절에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누구요? 여호야 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여호와스는 요시아의 넷째 아들인데 넷째가 먼저 왕이 됐습니다. 17대 왕이 됐는데 자기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을 보는 거죠 형이 눈앞에서 왕이 되는 것과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왕자 같은 왕자였는데 그런데 자기 동생이 왕이 되고 자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보통 경계를 하느라고 막 되게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사이가 안 좋으면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되고 그러는데 형제간에도 그래요. 이 왕이를 두고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그렇게 되죠. 이 여호야 김이 여호와스가 동생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찹찹했을 텐데 이 동생이 왕이 된 다음에 3개월 만에 폐위가 됩니다. 바로의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리고 이제 형 엘리야 김이 원래 엘리야 김이었는데 이름을 여호야 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되죠. 18대 왕으로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한 11년간 통치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많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고 변질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책망을 받는데 그 책망을 받는 내용이 13절부터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4절 그가 이르기를 그가 누구라고요? 여호야 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 여호야 김의 일상이었죠. 생활의 삶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부정하게 그렇게 집을 세우고 타락을 했고 그랬던 모습들 15절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향목 궁을 지으면 왕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 되는 거냐 태어나면 사람이냐?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생명을 주는 영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 태어났다고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하고 똑같은 거고 실제로 그렇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왕이 왕관 썼다고 왕이냐 백향목 궁에 권한다고 왕이냐 왕이 뭐가 왕이냐 그거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시아 왕에 대한 얘기를 하죠. 15절을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뭡니까? 금식이죠.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요시아 왕이에요.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주님 찾고 기도하고 이랬고 생활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지 않았느냐 그때 그가 어떻게 됐어요? 형통하였었느냐 이겁니다. 이게 영통하면 형통하다 이게 이제 공식이죠. 영적 공식 예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 통하는 거예요. 하늘과 통하면 땅과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내 영이 닫히면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영이 막혔는데 물통하고 형통한다 요거 저주입니다. 명확한 저주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은데 사람들 사이가 술술 풀려간다 이게 저주예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하고 막혔으면 답답하고 괴롭고 안 풀리고 이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아가야 정상인데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 하나님 떠났는데도 일이 잘 풀린다. 이거는 저주 중에서도 최고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괴로워야 돼요. 하나님 떠나 범죄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유쾌하고 상쾌하다. 그거는 이미 끝난 거죠.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뭐가 이렇게 안개가 끼고 어제처럼 미세먼지가 끼고 그러면 답답해져야 돼요. 마음이 괴로워지고 뭔가 찜찜하고 이래야 누굴 돌아봐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왜 이러지? 지금 뭐 때문에 이러지? 왜냐하면 일이 잘 되는 거는 이 현상은 뿌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데 뭐 겉이 번지르르 하면 뭐합니까? 인조 잎 같은 거 붙여가지고 번지르르 하면 뭐해요? 그게 무슨 낙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영혼과의 관계가 놓쳐진 다음이야 다른 거 이 땅에 있는 거 지나가는 거 다 명예권세 입신양명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거 뭐합니까? 조금 있으면 다 사라지고 적신에서 온 몸 적신으로 돌아갈 텐데 그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붙들고 그 장난감 같은 거 다 놓고 갈 거 얘야 돌아와라 그러면 그거 다 버리고 갈 거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마음 뺏기고 영혼 뺏기고 그러면 그게 무슨 무슨 득이 되고 무슨 덕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알콩달콩 하면서 이 땅의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걸 주님 나라 위에 쓰는 그렇게 되면 그게 기쁨이고 은혜고 의미가 있는데 이거 멀어지고 딴 거 붙들면 저주죠 그때 마음이 괴롭지 않다 잘 산다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이제 끝난 겁니다 끝난 거 그래서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여나니 이게 이제 요시아의 삶이었어요 영호로는 주님과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게 이제 지금 신약의 용호로 하면 정말 죄와 피 흘리기 싸우면서 자기를 십자가로 지고 부정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생활적으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16절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여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요시아같이 살아야 되는데 네가 지금 아버지같이 살지 못하고 네 자신만 원하지 않냐 너 자신을 위해서 궁궐짓고 부정한 불의를 저지르고 품삭스를 제대로 그냥 마구 쓰고 갑질하고 이러고 있지 않느냐 너 그러면서도 네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게 지금 본질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일탈됐는데 일탈된 줄 모르는 거예요 대천해수욕장에서 쭉 갔는데 나는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만큼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똑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사람이에요 신기하더라고요 경험이 아직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똑바로 간다고 쭉 걸어봤어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쪽에 와 있는 거예요 한참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걷는다고 갔는데 이게 인간이다 그래서 자꾸 누굴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이게 펴대예요 이거 놓치는 순간 그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뭡니까 그게 묵상이고요 그게 이 예배고요 이 새벽 예배고 주님께 나오는 그 시간이고 그게 큐티고 그게 경건의 시간이고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거품이 끼지는 않았는지 내가 높아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아주 이렇게 악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진짜 이게 종료주일 때 들어갔던 그 나귀같이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자기가 마치 백마같이 그렇게 행세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때문에 박수갈채를 받고 있는데 내가 마치 진짜 잘난 것처럼 혹시 내 마음이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자꾸 돌아봐야 돼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그냥 바로 일어나요 뭐 화장실 곰팡이가 끼듯이 내 마음엔 그냥 냅두면 곰팡이가 쫙 일어나 악의 곰팡이 예 일어납니다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17절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제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공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내 두 눈 여기서 내가 바로 여우야 김이죠 18절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수없이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18절 그러므로 여우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 김에 대하여 여우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사람이 죽었을 때예요 통곡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요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주고 낙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게 외롭게 죽을 왕이 이렇게 죽을 거에 대한 예언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이렇게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20절 그래서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왕이 이렇게 죽으니까 뒤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그러니까 네가 언제요?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어 이 평안할 때 이 평안할 때 내 인생이 평안할 때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항상 내 삶이 평안할 때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평안한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평안할 때 평안에 빠져서 원수막이 사단이 내게 틈을 벌리고 다가올 수 있다라는 이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평안은 누리되 영적 레이다는 늘 키고 있어야 돼요 내가 혹시나 내 일과표에서 내 하루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이 스케줄 속에서 이 시간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을 놓치고 이 시간 단위당 생산성을 놓치는 게 게으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으름의 본질이 그래서 이 시간의 효율성을 주님 앞에서 받은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시간과 물질의 이 청지기로서 이거를 내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늘 돌아봐야 돼요 그 긴장감 이거 놓치면 영락없이 게을러집니다 사람은요 예 그 한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것들을 생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허송세월을 해버려요 이 긴장감이 놓쳐지면 평안할지라도 평안할지라도 이 평안의 에너지를 생산적인 것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산적인 것을 써야 되는데 한국 교회가 그렇게 못했다 한국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못했다 그래서 생활은 그냥 편안하고 살만해져도 영적인 긴장감과 전투력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아주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기도시켜놓으면 말씀 파괴하면 묵상 나눠보면 그 깊이가 아주 뭐 왜냐면 그건 평소에 나오는 에너지거든요 평소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말씀 보느냐 대화를 딱 나눠보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 깊이가 이게 전투력이에요 영적인 전투력이에요 그래서 원수마귀 사단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지 그걸 막아서서 더 깊이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 가운데 넓이 가운데 높이 가운데 쫙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런 것과 같이 교제하고 영적인 은혜 속에서 그 다음에 이 주님이 영적으로 통하면 반드시 물질적인 것 이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너 이거 요번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반드시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역을 개척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사업이면 사업이고 그게 기업이면 기업이고 가정이면 가정이고 자녀교육이면 자녀교육이고 어떤 관계 인맥이면 인맥 관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면 정치고 국회의원이나 정치 맡은 사람들은 그런 영역이고 그 여러 영역 속에서 자기가 맡은 어떤 창의적인 작업을 할 부분이면 그런 영역에서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쭉쭉쭉 들어가서 그쪽을 장악할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에너지화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쓰질 못하고 내가 마음이 편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내는 대로 이게 허비됩니다 그렇게 냅둬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이게 어떤 피곤한 의식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게 피곤한 게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냥 그냥 냅둬지 말아라 절대로 그래서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온 생애가 집중되도록 자꾸 몰아가라 몰아가라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그게 돌아보면 그렇게 주를 위해 몸부림쳤던 게 정말 행복했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몸이 편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생활이 편해지고 그 편한 거에 빠지는 순간 변질됩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를 위해 달려가자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가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왜냐하면 누가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사셨어요 먹고 마시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분이 일생을 변치 않고 십자가를 향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백성들이 나를 임금 삼아서 세상적인 곳에 꽂아두고 복음 전하는 걸 못하게 할까봐 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밤새면서 기도하시고 누구 때문에 저 하나 구원 우리 하나 구원하려고 그 십자가를 향해 이 긴장감 놓칠까봐 예 그 백성들과 그들이 뿜어내는 그 정치적 경제적 그 어떤 영웅적 거기에 타협해서 내 마음이 그거 탐욕에 먹고 마시고 물들까봐 그것과 싸우시면서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 기도하시고 그랬던 그 주님을 생각하자면 우리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사신 삶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순절을 지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 붙들고 힘차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래서 민족보그마 세계보그마 이 지역보그마를 잘 이뤄내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개인들에게 개개인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시고 우리 개인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마중물교회 마중물성도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길은 부어주고 없어서 오늘도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짓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짓습니다 주여 할렐루